안녕하세요 이야도의 트위치 신자 이야러분들 대관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2012 프로야구 아 이 게임 너무 좋아해요 이 게임 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이 게임 아시면은 20대입니다 자 이 게임 같은 경우에 모드가 두가지가 있는데 스토리 모드가 두가지가 있어요 첫번째가 나만의 타자 두번째가 나만의 주수 아 하나가 더 있네요 나만의 야구단 이건 감동모드인데 저는 나만의 타자 모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! uyu 예수 독도로 간다 국뽕으로 간다 자 이름, 나의 이름은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 김펄럭으로 하자 내 이름은 김펄럭 뭐야 럭펄럭은 뭐야? 잠깐 닉네임 다시 해 김펄럭 됐.. 아이씨 김펄럭 됐어 라이스 김폴로 자 타입 여러가지 있거든요 밸런스는 그냥 말하도록 밸런스 그 슬러거는 뭐 홈런 치는 애 마지막으로 스피디가 있는데 저는 개 돼지새끼임으로 슬러거로 합시다 그 이름은 다시 바꿔 아까 아까 제가 해놨던 이름이 있는데 다시 그냥 김뚝심으로 합시다 아니다 강뚝심 강뚝심 좋다 강뚝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이름은 강뚝심 홀런을 칠 사나이 가자 독도게임빌즈 스토리는 중요하지 않아 스킵 나만의 타자 1년차 잠깐만요 아이템을 사볼까? 참고로 이 게임에도 현질이 있거든요 제가 이 게임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님들에게 너가 다하는 모습이나 보여주려고 이거 한거 아닙니다 저는 현질을 하려고 왔어요 아 이런게 있구만 오케이 구명해요 좋았어 야구는 수저 게임이야 내가 왜 이런 쓰레기 같은 팀에 들어오는 줄 알아 나는 에이스가 되기 위해 왔다 도핑 테스트? 아니 난 이런 약 같은 거 빨지 않아 나에게 필요한 거는 엄마의 도시락이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의 도시락을 먹어야겠어 가볍게 20개만 먹어야지 아 20개는 좀 그런가? 아니야 엄마 20개는 좀 그러니까 10개만 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나이도 엄마 맛있어 야 엄마 내가 도시락만 먹을 줄 알아 나 영양제도 필요해 붕붕 드링크 먹어야겠다 아 아 희빈 솟아 올란다 희빈 희빈 파워가 434 나이스 자 이제 경기를 합시다 한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모두 마쳤나요? 오 밥을 먹었지 음 9등이구만 자 싸워보자 플레이볼 플레이볼 강둑심 나의 첫번째 스테이지 상대는 RS 방어율 5.4번만 초보예요 잘해주세요 어 볼이에요 한 번 더 어 스트라이크 출애! 어어 어어 아 잡지마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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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아 아직 기회는 있다 어어어 이게 장탈야 흐허허윽 이게 장탈야 아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 어? 아니 이거는 맞는거지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아 홈런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나의 홈런, 홈런율은 최강이지 2대5야 어이씨, 우리 역시 이 팀은 쓰레기스톤 팀이야 아웃이, 아웃이 있어 아니 점수를 내! 아웃 비웅신, 아휴... 이 정도 성적이면 조만간 우리 팀의 에이스 내가 에이스야, 이 자식아 바보 같은 녀석 아, 10등이야, 이 미친! 아... 한 번 더 가 아이씨... 아이씨... 새끼... 왜... 또 잤어! 아잇! 첫 경기 뛰는 모습 잘 지켜봤다 아직 갈 길이 먼 거 같아 여성 mem 시간이 지나면 너도 나처럼 XX 하고있네 너, 존 난 못지, 너만 숙수로 가서 잠이나 자야겠다 후어어어어 앙ickissions 키모티 아, 힘들어 잠이나 자야지 후어어어어어어amura 쓰읖 su으으으으응 키모티 이씨 than 아 similarly 내가 췄던 이유를 생각해봐야겠군 아아아아 그래 밥을 안 먹어서 그래 밥을 좀 먹자 이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엄마의 도시락을 30개 먹자 엄마 밥 줘 됐어 엄마의 도시락을 30개나 먹었으니 나는 뭔가 괜찮겠지 이번에도 안되면은 엄마 도시락에 문제가 있는거야 간다 엄마 도시락 맛있어 엄마 도시락 최고 엄마 도시락 최고 아 뭐야 이거 이상한 놈 나왔네 나하고 상대하고 도시락으로 나와림없어 염병하지마 아이씨 아잇 아아 이거 필살타라서 아무것도 못하죠 조금 질주 안다는건 인정해줄게 ㅈ하지마 야 4대5로 지고있죠? 체인지 그래 바꿔 바꿔 넌 뒤졌어 이제 홈런 홈런이다 뻥이야 나에게 부족한게 뭔지 알았습니다 아 엄마 밥 줘 엄마 30개랑 부족해 40개만 줘 엄마 40개 나는 괴물이 돼야해 엄마 내가 이 독도게임빌지를 1등으로 만들어줄게 다음 이닝 넘어가기 전에 타점 하나 올리자 알았다 필살 아아 홈런 가기였는데 저게 왜 아웃이야 미친거 아니야?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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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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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봐 와 이거 안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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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살 안타 와아 가가가가가가가가가 야 나 주으로 존나 빨라 아 뭐해 뭐해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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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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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이거야 홈런 이게 홈런이지 violent 못하네 아 야구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1년차라고 봐주시는겁니까 야 나 혼자 점수내고 너너랑 뭐하는걸 아 우리팀 진짜 개쓰레이들만 모였어? 미쳤나봐 너희야 아 우리팀 ㅈㄴ 못해 진짜 아니 우리팀 ㅈㄴ 못해 인천도 필수 7등이거든요? 아 이 새끼는 이겨야 돼 진짜 장타 한 번이면 득점에 발바전 만들 수 있어 야 3루터 치라고 미친놈 양시민 아아 아 잡지마 하자아 아 꺼 꺼 꺼 꺼 어어 아무 일도 없었죠? 자아 아 저게 앨범이다 렘뿜 야구 가자 아 안타다 이거는 아오 아쉽다 야아아아아아악 나이스야 이거지 홈런 한 번 더 나에게 기회 오우 노 흐흐 pru 도졌 genocide 홈런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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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ㅅ 두 번을 처졌는데 흐흐흐흥 아니 회 aspects 이 쓰레기 같은 팀 야 홈런 쳐져 질 것 같애 일단 홈런 한 번 쳤어요 1인분 했다가 1x 했다고 했어 야, 이.. 야 일점 줬고 야 처음으로 이이고 있어 2대 그래, 우리 팀에도 횯들.. 나이우 아우, 야 저거 미묘했어 료 오오오오오오とか 홈런!!! 나이스!! 두번 연속 스트라이크 허스밍 하는 척가다가 바로 내려차가지고 홈런 이거지 야, 봤냐? 이건 집에는 니들 진짜 사람아니다 진짜로 진짜로 사람 아니다 어이 안타져? 야 이 사람 오 그라운드 런 이야 미쳤다 야 홈런 아니냐 솔직히 에이 야 홈런인데 이거 7대 4 드디어 이겼다 드디어 이겼어 야 이렇다 치고 연속 히트 4번 연속 히트 4번에 솔로 홈런 한타자 2홈런 와 미쳤다 나이스 나 혼자 다해 최고의 성적 우리팀은 너무 그래 날 좀 믿으세요 감독님 대전나이츠 3승 6패대 3승 6패거든 얘 이기면 9등으로 간다 얘 이기면 돼 가자 아아 아 렘프 볼렴 악몽이었나? 꼭 저렇게 쓰지 말아야겠다 오늘 시합은 9등 결정전이야 오늘 시합은 꼭 이겨야겠어 꿈이었나? 인셉션인가? 아 오늘 왜 이렇게 이상한 꿈을 많이 꾸지? 그래 오늘은 9등전을 결정하는 날 이번에는 꼭 이겨야겠어 아 아 아 현실이구나 그래 어 나쁜 꿈은 길몽이지 어 길몽이야 꿈 아 아 아 오케이 2점 야 역전하자 아니 솔직히 야 4대 10 뭐냐고 2번이 홈런 쳤는데 홈런을 한번 더 치면 보너스 할 수 있죠? 양심 없는 새끼야 2번 쳤으면 됐지 니가 사람이야! 니가 사람이냐고 아니 아니요 홈런 비슷한거야 아 뭐야 아니 갔잖아 아... 안타였는데 5대 11 뭐야 또 졌어! 또 졌어 아니 이렇게 잘해줬는데 뭘 해야돼 강툭심 훈련 안다니고 놀러다니는건 아니겠지 네 전 놀러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훈련 훈련은 안하고 엄마의 도시락을 먹을 뿐이지요 엄마 25개 오늘은 조금만 먹을래 그래 우리 아들 파워가 벌써 1000이구나 이 미친녀석 나이스 슬라이딩 4대0 이제 우리도 할만하구만 아 뭐야 이 아웃인데 하필 너야? 안타는 뒤진다 넌 뒤졌어 이제 봐라 뒤졌어 내 홈런은 너의 그걸 생각해서 내가 봐줬다 이새끼야 하하 하하 내가 안타를 치다니 지구방에 나 벼를 이 미친놈 너 홈런 몇번 쳤어 나 한 15번 경기 동안 20번 넘게 쳤다 이새끼야 너 홈런 몇번 쳤어 너 홈런 몇번 쳤어 너 홈런 몇번 쳤냐고 뒤질려고 마 선수 뒤졌구만 뭐야 이거 도대체 도대체 이런거 못 쳤어 못 쳤어 아 진짜 못치네 좋아 점수로 연결했구만 나 잘했지 야 13대0 이야 이제 좀 사람답게 하네 20대2 이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핳 씩 우리 팀이 달라졌어요 자 8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쓰레기 같선 팀을 내가 최고의 팀으로 만들어줄 때까지 얼마 안 남았다고 간다 아 야 쓸쓸 홈런이 안 맞는데 지금이다 어 그냥 이게 안 맞네 아 예씨 아 꿈이었나 자아 이번에 꼭 홈런을 쳐야겠는걸 악몽은 길몽이니까 아 좋아 안경이 내가 한번 점수 한번 따줄게 어 간다아 홈런 비슷한거 홈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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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슷한거 야 홈런 홈런으로 치네 홈런 성공 이것이 홈런이다 아이 아쉬워라 어 오두 피타 홈런 홈런 공격 막 요 스믹 렀 깔끔하진 않았어요 어? 나이스 3루타 아! 졌어?! 아 이걸 졌어 내가 2점 홈런 3점 홈런 한타자 2홈런을 져줬는데 아 내가 이 여기에 있은지 언 17경기 이 팀은 아직도 개쓰레기 같다 하... 하지만 내 이름 김뚱강뚱심 이 팀을 최고로 만들겠어 단 1년 안에 말이야 다음 이 시간에 계속